탐헌 20장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는이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지즘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여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의 조카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와께로 쏘발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 힘이오.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매주 일요일 업무는 seu